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김지훈입니다. 지난 3월 23일을 기점으로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이 지속되면서 상승 패턴이 유지될 것인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은 질병의 2차 확산 여부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공세와 같은 변동성 요인이 존재하지만 하반기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기업 이익이 회복되고 정책지원이 증시를 위로 견인하는 모습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정책지원과 이에 따라 파생된 유동성인데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조 달러 수준인 미국 연준의 총자산 규모는 연말 10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단행된 제로금리 정책과 자산 매입은 하반기 중 지속되면서 양호한 투자환경의 기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재정정책 강도 또한 미국은 여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재정지원 규모는 GDP 대비 13%에 달하고요.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 또 신흥국의 재정지원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에 따라서 파생된 시중 유동성은 주식시장을 추가로 밀어올릴 주형이 될 전망인데요.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M2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도입 이후 두 달 만에 전년 대비 18% 증가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잘 알려진 경기침체기관인 택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 고점이었던 10%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이러한 시중 유동성은 연준의 자산매입과 상업은행 대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주식시장 유동성이 양호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일 거고요. 경제활동 재개 관련한 변수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백신 혹은 치료제의 조기 개발을 단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역량 강화는 위오픈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력한 해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내 누적 검사 횟수는 1,800만 건에 달하고 확진자 발생 수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 횟수는 검사 기준 완화와 함께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진단검사 역량 재고와 검사 횟수 증가는 질병의 재확산 위험이 주가에 반영되는 고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질병의 2차 확산과 함께 하반기 미증시 전망의 핵심 위험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노선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대중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의 당위성은 미국인의 대중국 정서가 역사적 최고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대중공세의 강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재개의 양상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활동 재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의 선택이 대중공세 강화로 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투자 관점에서 위어품리스크의 부각은 트럼프의 대중공세 강화와 맞물리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서의 파괴력이 배가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물론 대중관세 부가는 미국 내수 환경에 직접적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택하기 어려운 제재 방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웨이 제재나 홍콩 정책법 폐기 가능성 등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산재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점에서 하반기 미증시 추가 상승을 전망합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이런 주가 상승 환경에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하반기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Search for Rare입니다. 이는 흔치 않은 것들, 즉 차별화해서 찾는 투자 기회를 의미하는데요.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기업 이입 감소 국면에서 안정적 주주 환원에 대한 프리미엄, 부채 증가 국면에서 재무제표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이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금리 환경은 성장주 우위를 지지하는 중요한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장기 관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될 것이지만 하반기만 본다면 디플레 탈출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주에 유리한 국명이 지속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고요. 기업이 감소폭이 큰 환경에서 주주 환원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미국 의회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줄이라는 압력을 강하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수준을 이전만큼 유지시켜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는 정부 부채만이 아니라 기업 부채도 크게 늘어나게 될 텐데요. 높은 부채와 다소간의 크레딧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는 건강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미국 주시장 투자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